휴림 로봇, 어제 공시가 좀 나왔었죠. 최대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말이 좀 많았던 EQ셀 인수에 대해서 다시금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거래량들과 25% 가까운 급등 만들어내 주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휴림 로봇, 좀 심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1704원이라는 일반 공모 청약 진행을 하고 그렇다 할 반등세를 안 보여주고 하락 매진만 계속 진행했던 종목이 휴림 로봇인데요. 많은 분들이 휴림 로봇은 과연 지금 상승이 어느 구간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들과 손실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 손실을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재료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일정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휴림 로봇,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 평단가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손실권에서 수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전형적인 작전주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거리랑 실리는 것도 그렇고 또 휴림 그룹 계열사를 보더라도 정말 수상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일단 1704원이라는 금액의 일반 공모 청약에 휴림 로봇 대표 그리고 계열사 금액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1704원 금액 이하에서 물량을 정리할까요? 절대로 정리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최소 1704원 이상에서 물량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일단 요것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얘네들이 전환사체도 마찬가지로 발행을 했었죠. 24년도 1월에 처음 발행을 했다가 이게 금액적인 부분도 큽니다. 200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전환사체 세력들이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물량을 매집을 하고 또 어떻게 물량을 정리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환사체 발행을 하고 이게 7월 달에 나왔었죠. 급락한 주가에서 1차적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니까 뭐합니까? 애초에 예정되어 있던 금액과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가지고 본인들 평단가를 빠르게 낮춰놓고 수량을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슈림 로봇이 지금 이추세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인 주가 부양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나갈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이거는 물론 봐야 되는 거는 전환행사 가능 기간이 25년도 7월입니다. 아직 많이 담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얘네들이 지금 일반 공모까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1704원에 근데 이 수량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일단 기업 분석 다시 들어와서 자 이쪽에 자 여기 일반 공모 청약에 참여했던 이 내역을 보면은 파라텍, 휴림 네트워크스, 휴림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대표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1705원짜리라는 금액에 몇 줄을 담아갑니까? 거의 52만 주, 40만 주 이상씩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담아갖고 그 외에 특수 관계인들도 물량을 계속 담아갔겠죠.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시비를 인수를 했습니다. 얘기가 뭡니까? 2366원이라는 금액인데 이게 조정이 또 되겠죠. 그러니까 주주님들이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 실리고 할 때 우리는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적으로 평단가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림 로봇은 영상을 꾸준히 공유를 좀 드리고 있죠. 매일 찍어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해당 이벤트가 좀 있을 때마다 영상을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휴림 로봇을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704원이라는 금액의 일반 공모 청약에 참여했던 휴림 그룹과 그 관계인들 예를 들이 본인들 평단가 이하에서는 절대 물량 정리를 안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EQ셀 최대 주주 등극을 했지만 EQ셀이 상장 폐지 관련해서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 고점 구간에서 무조건 비중 축소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단기 고점에서 절반이나 3분의 1을 비중 축소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다라고 하면 이 비중 축소 구간이 어디입니까? 1704원짜리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금액, 수급 분석까지 꼭 가지고 가야 되고 현금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사실 이거 휴림 로봇이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크다라고 하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간에서 효율적인 대응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 평단가를 빠르게 낮추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내 돈 들여서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위액 구간에서 얘네들이 물량 정리할 때 현금 확보한 금액 가지고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당장 단기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100주를 매도했다고 하면 눌림목 구간에서 120주 매수하 이러면 평단이 굉장히 빠르게 낮춰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효율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번이건 2번이건 해당 내용들을 영상으로도 공유를 좀 드리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지금 구간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SK증권에서 물량이 전부 다 나왔죠. 얘네가 주관사였으니까 얘네들의 물량을 어디로 수급이 이동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단기 고점에 대한 정확한 금액들까지 제가 오늘 영상 끝나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전부 다 계속 공유를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대응하는 것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대응하는 이 영역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구간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1번도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2번에 대한 전략도 가져가야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내가 빠르게 평단을 낮추는 것보다는 확실한 타점에서 이 평단을 낮추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내용들이 나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보면 휴림 로봇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유를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은 정리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대응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대응방 그리고 열심히 영상 메일은 아니지만 이벤트 있을 때마다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010-370-38575 이거 제 번호니까 어디 저장이나 메모 꼭 해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휴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세력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지 내 평단을 빠르게 낮출 수가 있다는 거 그래야지만 내 손실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기준과 원칙 없이 그냥 뇌동매매, 충동매매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 주인들이 손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과 눈으로 보고 대응하는 영역의 차이는 크다라고 강조해 강조를 좀 드렸던 거고 지금 바로 휴림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대응 전략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좀 봐주신 구독자님들한테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가 휴림 로봇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기 고점에서 매도한 금액 현금 확보한 거 가지고 어떤 걸 드릴 거냐면 우리가 나중에 추가 매수할 때 쓸 수 있게끔 소액으로라도 한번 제가 공유 드리는 급등주 담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매집주라고 아시죠? 세력이 매집을 긴 시간 동안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에 비례해 가지고 주가가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 주는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끝마친 당장 좀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담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장기 프로젝트 손실 중이신 분들은 특히나 좀 집중해 주시는 게 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공유를 계속 꾸준히 드리면서 내가 소액으로 요만큼 수익받던 금액까지 다시 재투자가 되고 재투자가 되고 이 스노우볼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복래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기 프로젝트까지 꼭 이 두 가지 무료 선물은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4배, 5배 주가가 폭등했던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의 과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세력 매집주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찾아낸 패턴이 있는데요. 이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승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2차 하락형 매집까지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장기 2평선 밑으로 주가를 안착시키고 난 다음에 검색기에도 나오지 않게끔 계속 주가 관리를 하죠. 그러다가 상승 초입이 시작이 되면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그야말로 폭등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바닥부터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4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었던 이 차트를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세력 매집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즉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이 1차적으로 상승 구간의 공격형 매집을 진행을 했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2차 하락형 매집까지 계속 나왔던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장기 2평선 밑에서 주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계속 터져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밑에 구간 매물대를 싹 잡아먹었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폭등이 좀 나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이 매집주에 대해서 우리 주님들이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잡아가셔서 지금 크게 수익 낼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매집주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30분 한정 전부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30분만 제가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 무조건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더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주식타점왕 유튜브 구독 이벤트라고 해서 이 주소창을 누르시게 되면은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참가 신청만 하실 수 있도록 이쪽에 보면 저희 구독자 무료 혜택 나오고 있죠. 아래쪽에 보면 텔레그라마 입장 그리고 매집주 공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우리 주님들이 원하시는 해당 혜택 기재만 해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꼭 무료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천만원으로 1억을 만들겠다. 이런 허무 맹랑한 얘기보다는 우리 주님들이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즉 얘기는 저희의 가장 큰 본질은 복리입니다. 내가 100만원이건 200만원이건 300만원이건 내가 계속 수익받던 금액이 다시금 재투자가 되는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충분히 우리 주님들도 소액으로라도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만큼의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매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주식으로 이렇게 복리의 힘이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6개월 정도 열심히 준비해서 24년도 하반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애초에 예상했던 수익률보다 초과적으로 계속 달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주식다자망 채널에서 어떤 걸 진행합니까? 1억 만들기 공부방은 정말 아침마다 우리 주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 만들어놨고요. 우리 주님들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를 좀 희망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지금 보면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나오죠. 주식다자망 유튜브 구독 이벤트라고 해서 이 주소창을 누르시게 되면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참가 신청만 하실 수 있도록 이쪽에 보면 저희 구독자 무료 혜택 나오고 있죠. 아래쪽에 보면 텔레그램방 입장 그리고 매집주 공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우리 주님들이 원하시는 해당 혜택 기재만 해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꼭 무료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더보기를 눌러주시고 구독 이벤트 창에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